횡성군이 원도심에 위치한 생활 문화 공간 다락을 주민 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무상 대여합니다. 읍상사리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 조성된 다락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림책 작가 전시와 디자인 체험, 손뜨개 교실, 운동 교실 등 생활 밀착형 문화 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과 프로젝터를 갖추고 있어 동아리와 소모 예외에 활용될 수 있고 횡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